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시험 보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지금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 해설을 할 텐데 난이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작년 지방직 시험과 대비했을 때 조금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어요 최신 판례가 그리고 이제 강론의 비중이 좀 많다 이번 서울시 시험에 비해서는 강론 비중이 좀 많았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론이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그리고 지방직 같은 경우는 6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풀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최신 기출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례인데 좀 그 법리에서 벗어난 것을 좀 지역적인 부분을 좀 물어본 판례들이 있었다 그래서 1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입니다 지방직 참고로 이제 사례형 문제는 2문제 출제가 됐고요 박스형은 3문제 출제가 됐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나도 출제가 안 됐는데 지방직 7급은 이제 사례형 2문제 박스형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번 보시면은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부터가 헛 이거 뭐지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거는 어디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글귀 같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판례예요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결정과 관련한 어떤 수사기록 그쵸? 수사기록에 대해서 이게 공개 대상 정보냐 비공개 대상 정보냐 그쵸?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불기소 처분 그쵸? 됐는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우리가 진술 내용도 역시 비공개 대상 정보다 그렇게 봤었죠 고거 고거와 관련이 있는 판례예요 근데 우리가 정보공개법은 정보를 공개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정보와의 어떤 상호 관련성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가 없죠 이해관계인만 정보공개를 청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요거는 이제 그 불기소 처분 결정과 관련해가지고 이 원고가 어떤 거를 주장했냐면요 저 사람이 위증을 했다 재판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그쵸?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 사람이 일단 원고 자체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정법 항고 제한고 그런 거 다 거쳐서 이미 권리구제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됐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구제 이것을 방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그쵸? 재정신청을 다 거쳐서 기각이 됐다 그런 것들은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였어요 그런 판례고 어떤 것을 고려하냐 이게 사생활 비밀과 관련되어 있잖아 사생활 비밀 치면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제 고려해서 비공개인지 공개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좀 지협적이죠 권리구제 가능성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쵸? 공개 대상 정보와 그리고 청구권자의 이해관계 여부 이런 것들은 관련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쵸? 오로지 우리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1호부터 뭐 8호, 9호 이렇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본다는 거죠 사생활 비밀 치매인지 영업상 비밀인지 그걸 보는 것이지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이런 것들은 보지 않는다는 거죠 기각당했으니까 이미 다 끝났다 그러니까 비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건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다 그쵸? 그런 거고 2번은요 우리가 비공개 대상 정보 법률에 비공개로 규정돼 있으면 비공개다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한 판례인데 형사재판 확정기록 공개에 대해서는 형사성법 법에서 이것을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요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공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법에서 우리가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돼 있다는 거 그 법률이라는 것은 거의 특별법적 지위를 갖고 있죠 정보공개와 관련된 특별법이 있으면 그 법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요건이 형사금의 법률이어야 되고 정보공개법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형사수용이죠 형사와 관련된 다른 내용이고 법률에 규정된 거기 때문에 이 공개 제한되는 이 법률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게 특별법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법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법률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이것도 역시 재판과 관련된 정보는 우리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배웠어요 요것은 근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아니에요 일체의 정보가 아니고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영향력을 미칠 만한 정보죠 굳이 소송기록에 포함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일체의 정보냐 재판 관련한 일체의 정보가 아니라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죠 일체가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번 보시면 정보공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 그래야 되겠죠 청구권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내가 어느 정보를 보고 싶다 이렇게 특정해야지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특정을 해야지 특정된 정보를 공개를 해주겠죠 당연히 특정을 해야 된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하면 되죠 받는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 걸 원하는구나 그 정도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기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행정조사 행정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어렵게는 안 나왔죠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좀 셧다 가라 하는 문제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지문 조세부가 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정 이거 강제조사잖아 그죠 이것은 사실행위로서 납세의무자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으로 미치죠 이거 세무조사 결정 한번 받아보면 알죠 강제조사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지 아니지 그렇죠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죠 아니 안 봐도 돼 우리는 풀어야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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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이 종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중복하여 실시한 위협한 세무조사 여기서 뒤에 위협하다고 나와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중복조사 그죠 중복하여 실시한 조사 세무조사 이것은 위협하잖아 그죠 위법의 정도도 우리 판례가 중대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조사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 이거 중복이거든 그러면 위협한데 이런 위협한 세무조사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어떤 과세처분 이것도 그러면 영향이 미쳐지는 거냐 미쳐진다 그죠 조사가 위협하면 그 조사에 기초한 어떤 처분 이것도 역시 위협하다 적극설이죠 우리 판례가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 그죠 미친다 적극설 중대한 경우에만 미친다 절충설 항상 그죠 그런 게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고 그 다음에 3번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아주 바람직한 말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 타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난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게 문제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지방직에서는 조문 문제가 좀 이렇게 지엽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앞에 확실한 확실한 답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 이거 읽어야 되냐 안 읽어야 되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많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죠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지 가능하죠 4번 보시면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한 행정조사 이미 조사죠 이런 경우에는 법령 등의 근거가 없어도 이제 행할 수가 있죠 법적 근거 필요 없고 이러한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그죠 조사를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본다 거부관주 규정이 이쪽에서 맞는 거죠 두 가지를 냈어요 얼마나 묻고 싶은 게 많으면 하나 있으면 두 개를 다 냈죠 법적 근거 필요 없고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 거부관주 규정이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기출이었던 거 아시죠 첫 번째 기출 두 번째 기출 다 있었다 그리고 3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이것도 강론이에요 강론 이것도 처음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이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만약에 나오면요 판례가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판례가 많이 나오고 좀 지역적인 어떤 뭐 조문 같은 건 잘 나오는 경향은 없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좀 나왔는데 판례 위주로 좀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좀 알아 두셔야 되던 판례예요 1번 보시면은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상대방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네 죄를 네가 모르냐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보이는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행한 경찰관의 불심검문 이것은 위협하다 위협하지 않아요 원래는 불심검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죠 원칙이 그죠 적업조차 원칙 그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어 검문하는 이유를 네가 네 죄를 모르냐 검문하는 이유를 그렇다면은 신분증 제시하지 않아도 적업하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위협하다 그럼 틀린 거죠 적업한 거죠 이게 우리가 이거 너무 적업조차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관찰시키다 보면은 이걸 갖다가 진짜 범인인데 놓칠 수가 있고 그때 당시 상황을 갖다가 경찰관이 알지 누가 알아 그죠 그때 당시 저 사람이 어떤 피사실이 있는 것 같다 그죠 범죄를 행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불심검문하는 사람의 어떤 판단 즉각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시 연결해야 되는 거죠 사후적인 사정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중요성이 중요성 때문에 우리 판례가 이렇게 조금 완화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초동수사 그죠 그래서 틀린 거고 두 번째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거잖아 대집행 끝 경찰의 등으로 받을 수 없다 경찰의 등으로 받을 수 있어요 경찰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행정대집행법상 적업한 대집행을 점유자들의 위력으로 행사해서 방해한다 그러면은 대집행법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대집행을 행하는 행정청은 경찰의 등으로 받을 수 없다 틀렸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봤어요 공무집행방해제 현행방으로 체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경찰을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업한지 여부 그러니까 어떤 제지 조치 그쵸 이런 것들도 어떤 초동수사라든지 어떤 질서유지를 위해서 긴급한 어떤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의 상황 하에서 그때 당시에 판단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찰의 판단을 제지 조치가 적업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판단되어야 한다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제가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행위 당시에 그 경찰관의 어떤 주관적이지만 그 어떤 그 판단 판단의 어떤 그 여태까지 그런 경험에서 쌓아왔던 그런 것들 그쵸 이건 수사를 해야 된다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갖다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동수사 그렇기 때문에 행위 당시 제지 조치를 할 때는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뿐만 아니라가 아니에요 뒤에 사후적으로 사후적인 기준에 의해서 아 그랬으면 안 됐지 그랬으면 안 됐지 요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순수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요게 요 제지 조치 당시에 어떤 경찰관의 계속해서 이런 제지해왔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쵸 안 그러면 범위를 놓쳐 행위 당시의 사정을 존중해야 돼 행위 당시의 사정 행위 당시의 경찰관이 판단한 어떤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뒤에 이제 사후적으로 사후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봤어요 요거랑 같은 맥락이죠 사실은 초동수사의 중요성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신건문이라든지 제지조치 이런 것들은 좀 완화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또 이제 4번 동행 동행요구 동행요구 임의동행이죠 임의동행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4번 보시면 경찰관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형사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진다 임의동행이 수사로 이루어진다 그럴 경우 그 동행요구는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의사 등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적극성이 인정이 된다 그죠 요건 맞는 거예요 동행요구가 알죠 임의동행이 나중에 수사로 이어진다 수사로 그죠 혐의가 있다고 이제 나중에 판단이 되죠 그러면은 앞에 있던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수사관서의 동행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 여기서 피의자의 여기서 동행요구는 피의자의 오로지 오로지를 써야 돼 오로지 뺐어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적극성이 인정이 된다 이게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 사실은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게 임의동행 형식을 악용해서 수사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관행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동행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엄격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이게 만약에 뭐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받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그죠 근데 이게 임의동행 임의동행은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 이게 중요한 게 자발적인 의사 자발적인 의사여야 돼요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 그죠 막 끌고 간다 납치다 그러면 안 되죠 구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수사관사의 동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퇴거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안 그랬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붙잡아 놓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위협수집 증거가 되는 거야 위협수집 증거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의사에서 동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동행된 장소에서도 자발적으로 퇴거가 가능해야 된다 라는 거죠 구금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요정도 요정도 옳은 거 그죠 요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들이 나왔어요 요거 신분증 제시 그리고 제조치 어떻게 판단하냐 그리고 요거 동행 요거 특히 여기서 요거 1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이 역사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많이 나왔고 그쵸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쵸 경찰이도 그렇게 보시면 된다 동행 요구 형사수송법을 하시는 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쵸 판례죠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4번 우리 신고 참 신고 1번은 그냥 뭐 준거죠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이거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쵸 그래서 요 신고로서 그 수리나 수리 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 라는 거고 좀 선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2번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원 의료법에 따라 정신과 의원을 개설하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췄대 갖췄어 개설 신고를 한 경우라도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 2회의 사유를 들어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정신과 의원 개설 신고죠 요것은 이게 뭐 자체환성적 신고든 행위요건적 신고든 불문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2회의 사유를 들어서 수리를 거부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쵸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죠 지금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췄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포인트지 갖췄잖아 그럼 수리를 해야지 그쵸 수리를 해야 되는 거야 수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의원 개설 신고는 자체환성적 신고로 배웠죠 그래서 자체환성적 신고로 배워 의원 개설 신고 그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췄다면은 수리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3번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 끝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 아주 좋죠 이런 거 요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건데 2번이 답인데 요것도 그나마 좀 최신 판례예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 이게 법령에서 규정된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수리를 해야 돼 그쵸 자체환성적이든 행위권적이든 갖췄으면 수리를 해야지 그쵸 됐고 이회사율도 수리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의원 개설 신고는 자체환성적 신고였어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요것도 그나마 또 최신 판례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죠 가설 건축물 연장 신고인데 이거 자체환성적 신고로 보시면 되죠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재반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 신고를 했다 그러면 재반 요건을 갖췄대 어렵지 않다 그쵸 갖췄어 그러면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끝났네 거부할 수 없다 맞네 그쵸 갖췄어 갖췄어 갖췄으면은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갖다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실체요건이에요 실체요건 보시면은 대지 사용 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쵸 이게 가설 건축물 저 건물이 저 대지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대지를 사용할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대지 사용권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심사요건이 아니라는 거야 심사요건이 대지 사용 승낙 받았냐 그런 것들 그리고 대지 소유자 사용 승낙이 있었냐 이런 것들은 그쵸 이런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는 요건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안자천선 신고 그 다음에 5번 또 이제 강론이에요 강론이 그쵸 요거는 참 이게 좀 지엽적으로 나왔어요 기억번호 보시면은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업 후의 총괄청 맞아요 기획재정부장관은 총괄청이야 국유재산 총괄청인데 뒤에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돼 국유재산 특별회계 그리고 같은 법제 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권한하는 것입니다 이걸 법정문을 알아야 지킬 수 있겠죠 지금 회계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이런 것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앙관서장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그래서 앞에 요까진 맞는데 뒤에 틀렸다 이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를 해요 중앙관서의 특별회계 회계 기금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국가재정법이 적돼요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해서 국가재정법 이러면 안 돼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따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법정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근데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니은번이 우리 아는 거다 아는 거 공유수면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필요 없다 바로 넘어가면 되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에 대한 저명사용허가 공유수면 저명허가 이거 뭐지 특별사용 특허잖아 특허 그죠 그래서 특허 이것은 행정조체에 대해서 공공용물의 배태적 독점적인 사용을 청구하시는 권리에 해당하죠 어 맞네 맞는 거다 이건 뭐 보고선 어 이거 맞을까 그냥 넘어가면 돼 이걸 모르잖아 이걸 안 찍고 빨리 넘어가 그죠 그 다음에 디귿번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가징수권 행사와 별도로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판한 청구의 소요를 제기할 수가 있다 그쵸 이것만 이거 했잖아 어 이거 알아야 돼 그러면 이거 두 개네 답이 다 끝 두 개나 어 이거 이건 우리 청로에서 하는 거잖아 이거 몰라도 돼 그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가는 어떤 권한에 기사하는 거죠 관리권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공법상의 권한 근데 뒤에 민사상 부당이득판한 청구 이거는 뭐죠 소유권자 소유권자로서 이것을 행사하는 거죠 부당이득은 소유권자로서 행사하는 권한이고 변상금 부가징수는 이거 관리권자로서 행사하는 권한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법상 권리 저거는 공법상 권한 그래서 두 개를 다 병존해서 행사할 수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괜찮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리을번 보시면요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 그죠 공공용 재산 이것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고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만으로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 이거 애매하지 그래도 넘어가면 돼요 그래도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답을 알잖아 근데 여기서는 틀린 게 뒤에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행정재산이 된다는 게 판례예요 아셨죠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현황투지라고 그래요 현황도로 현황 지금 현황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 공용개시가 없었어요 공용개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적도상의 도로로 기재가 돼 있지 않아 그렇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거기 걸어 다녔을 거 아니야 도로로서 사용하고 있었다 관습상의 도로다 관습상의 도로면 이건 뭐예요 행정재산을 실제 사용하고 있잖아 관습상의 도로 다만 지적공부에는 도로라고 규정돼 있지 않아 그 도로가 공부상에는 그렇지만 관습상 도로도 역시 공공용 재산이다 공공용 재산이다 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황도로 같은 경우는 건물 지을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 위에다 건물 지을 때도 공공용 재산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것 이것도 역시 행정재산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공공용 재산 도로 아시겠죠 현황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습상의 도로 그래서 틀렸고 답은 우리가 아는 거 다행이다 그 다음에 6번 또 아닌 게 나왔네 1번 지문 옳지 않은 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행정상의 간접강제 그죠 돈으로 강제하는 거 그래서 수단에 해당하므로 시정변용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했네 그쵸? 이행했네 어디갔네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변용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행을 했잖아 부과할 수 없지 그쵸? 어 이건 우리가 아는 거 그쵸? 아는 거 2번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이른바 공공계약 어 이거 우리도 안다 사경제주치 그쵸? 사법상 계약 그럼 사법상 계약이니까 사적자치가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대로 적용된다 해가지고 그대로 막 이상하잖아 그대로 맞아요 그대로 맞다 그대로 맞아 사법상 계약이다 공공조달계약 사용하면 되죠 그대로 적용된다 이게 사법상 계약으로 보니까 그쵸? 3번 교육공무안법에 따라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 심사에 의해서 승진 임용 인사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 요것은 항고성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거 했지? 어 처분이에요? 처분이다 처분이야 이거 중요한 최신 판례잖아 그래도 승진 임용 인사 발령에서 제외했다 지금 명부에 포함되어 있잖아 이것에 갖다 제외한 거 이거 뭐로 봤다? 불이익 처분으로 봤죠? 이거 불이익 처분 불이익 처분이죠 불이익 처분이죠 거부 처분으로 봐가지고 신청권 검토하고 안 그랬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거 말고 임용 제청 임용 제청 그것도 있잖아 임용 제청 대상 임용 제청 대상에서 제외한 거 임용 제청 대상에서 제외한 거 그것도 역시 불이익 처분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거 임용 제외한 거 불이익 처분 승진 임용이든 임용 제청 대상이든 그렇죠? 이거 잘 봐야 돼. 임용 제청 대상에서 제외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 다 불이익 처분이다 해서 거부 처분이 아니라 불이익 처분이라서 처분성을 인정을 했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그리고 4번 보시면 허가에 타법상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허가 의제잖아. 하나의 주된 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허가까지 의제되는 경우 하나의 인허가 다른 인허가 그러니까 인허가 의제된 경우 의제된 인허가 의제가 됐네. 의제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가 없을까? 의제가 됐잖아. 의제가 됐으면 통상적인 인허가와 똑같은 거지. 그렇죠? 이게 창구 단위라지 실체 요건 다 심사하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인 인허가 동일한 효력이에요. 그리고 부분 인허가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쟁송 취소 여러분 의제된 인허가 의제가 됐어요. 주된 거. 그러니까 주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의제가 됐다. 의제된 인허가. 의제가 됐다. 의제가. 그러면 이것만 취소할 수 있을 거 없을까? 이것만 취소할 수 있잖아. 너무 격하게 이것만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 취소 처리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쟁송 취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분 인허가라는 게 나오죠? 또 부분 인허가는 또 뭐냐? 아이고 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인허가를 받게 되면은 A, B, C 이렇게 여러 개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부분 이렇게 협의를 거쳐라. 협의를 거쳐라. 협의를 거쳐라. 다 협의를 거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부분 인허가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협의를 거쳤고 이거는 협의를 거쳤고 이건 안 거쳤다. 그런 경우에는 이 협의를 거친 이 A인허가 있죠. 이것을 의제시켜버리기 위해서 이것을 주된 인허가를 그냥 의제해버려요. 다른 거 협의 안 거쳐도. 그러면은 이 의제된 인허가 그렇죠? 하나의 인허가, 다른 인허가 하나만 협의를 거쳐도 주된 인허가가 인정이 돼요. 주된 인허가를 해주는 거야. 주된 인허가를 해주면은 요거만 요거. 없네. 요거. 요거. 이거 포인트. 요거죠. 협의를 거친 요 인허가만 의제가 되는 거야. 의제. 이게 부분 인허가. 요것은 협의를 안 거쳤잖아. 이것은 의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게 협의를 안 거쳤잖아. 그러니까 이게 협의 안 거친 것들은 의제가 안 된다. 요게 뭐냐면은 부분 인허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허가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일부, 그렇죠? 일부에 대해서만 협의를 거쳤다. 그러면은 협의를 거친 그 인허가만 의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주된 인허가를 이거 해주는 거야. 일부만 협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주된 인허가를 해주면은 뭐만 의제된다? 협의를 거친 인허가만 의제가 된다는 얘기죠. 협의를 거친, 그러니까 일부 인허가만 협의를 거쳤다. 그럼 일단은 뭘 해준다? 주된 인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주된 인허가를 해주면 이 협의를 거친 요 다른 인허가 요 A라는 것만 의제가 되고 나머지는 협의 안 거쳤으니까 의제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부분 인허가. 부분 인허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의제가 됐다니까. 그렇죠? 의제가 됐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뭔가 하자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행정청은 요것만 딱 나중에 취소할 수 있죠. 이것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인이 요것만 이제 요것만 쟁송 취소로 다툴 수가 있다는 거지. 물론 인허가 받은 사람이 다투진 않겠지. 그렇죠? 다른 이해관계인이 요것을 갖다 요것만 이거 취소해달라. 이렇게 다툴 수가 있다는 거죠. 의제가 됐잖아. 의제 된. 요거 우리 했는데. 어? 안 한 거가. 이게 여러분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의제가 된다. 이것만 취소할 수 있다리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분 인허가까지 나와서 이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선승인 후협의제 그런 거 있거든요. 혹시 그거는 기억나세요? 어? 괜히 얘기했다? 그거는 이거랑 좀 달라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그때도 협의를 안 거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긴급한 사정이 있고 중요한 협의를 거쳤으면요. 그때는 요거랑 좀 달라요. 그때는 요거에 의제가 안 되는 게 아니야. 의제가 돼. 협의를 안 거친 것도 일단은 주된 인허가 해주는 거고 이게 다 의제 효과가 생기는 거야. 선승인. 그렇죠? 선승인 후협의제. 그거는요. 이거 다 의제. 다른 인허가도 다 의제 효과가 생기지만 나중에 요 협의는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나중에 거쳐야 돼요. 이거 안 거치면 어떻게 돼? 이거 없어져요. 해제 조건부 인허가야. 해제 조건부. 선승인 후협의제는 해제 조건부야. 그래서 요거 부분인허가랑 좀 달라요. 부분인허가는 협의를 거친 것만 의제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선승인 후협의제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다 의제를 해줘요. 거기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선승인 후협의제. 의제를 해주지만 나중에 협의 안 거치면 이것까지 다 철회될 수가 있다. 취소될 수가 있다. 해제 조건부니까. 갑자기 강의를 하는 느낌이네. 그렇죠? 요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거 부분인허가든 부분인허가든 그냥 인허가든 뭐예요? 의제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쟁송 취소 가능하다는 거죠. 의제된 것만 취소할 수 있지. 손 들 수 없다. 이게 좀 이상했잖아요. 그럼 이걸 찍으면 돼요? 의제가 됐잖아. 의제된 것만 없앨 수 있다 그랬잖아.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이제 7번 갑은 이제 사례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사례라고 불러요. 그렇게 사례답진 않잖아. 그래도 이거 사례라고 부른다. 그래서 갑은 단순 위법인 취소 사유가 있는 A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 소송을 지겠다.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문제죠. 이에 대한 설명 1번 무효확인 소송에 A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 무효확인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송의 적법 요건을 갖췄다. 그럼 일단 취소 사유가 있다. 취소 사유가. 그렇죠? 무효확인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원칙은 기각이겠지. 무효확인 소송은 하자가 중대 영백해야 되잖아. 근데 취소 사유니까 중대 영백 안 하니까 기각이잖아. 근데 우리 판례는 조금 그것을 완화해서 해석하죠. 이렇게 무효확인 소송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가지고 대는 소를 포함한다 해서 취소소송의 적법 요건이 갖춰졌다. 그럼 법원은 A처분에 대해서 무슨 판결? 취소 판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취소 사유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 요건이 갖춰진 경우 안 갖춰진 경우 갖춰지지 않았으면 기각이고. 갖춰졌다면 원칙이 취소 판결을 해주잖아. 근데 뭐 받기 싫다? 나는 무조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렇죠? 취소 판결이라도 받을 의사가 없다. 그럼 기각 판결. 그렇죠? 취소 판결이라도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잖아. 그러니까 취소 판결을 한다. 갖췄다면. 그렇죠? 갖췄다. 갖춰지지 않았으면 기각이죠. 대후보는 이거는 쟁송제기관이죠. 쟁송제기관, 제소기관. 틀린 거고. 그다음에 2번. 무효확인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 적판 제소기관 안에 제기됐다. 그러면 적판 제소기관 이후에는 A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 예비적으로 병합해서 제기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병합이 나왔어요. 무효확인 소송이 지금 무효확인 소송에다가 뭐를 추가했죠? 추가적 예비적 취소를 구하는 소송. 취소소송. 그렇죠? 예비적 병합 가능하잖아. 그렇죠? 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되면 안 되니까. 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될 것을 대비해가지고 뭐를?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 있죠. 기각될 것을 대비해서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예비적 병합.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또 이걸 완화해서 해석하죠. 만약에 이거 취소소송이 제소기관 이후에 병합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병합 자체가 잘못됐죠. 원칙은. 그렇지만 무효확인 소송이 취소소송에 적반 제소기관 안에 들어왔다. 무효확인 소송이. 원래는 무효확인 소송 제소기관 제한이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판례가 무효확인 소송이 제소기관 안에 취소소송에 제소기관 안에 제기됐다면은 설령 나중에 취소소송 병합할 때 이 취소소송이 제소기관 이후에 병합된 거라 하더라도 적업하기 봐주죠. 이 취소소송도 적법하기 봐주잖아. 기억이 따야 돼? 저기요. 그러니까 이 정합을 제기할 수 없다. 안에 제기됐잖아. 그렇죠? 이게 우리 소종류의 변경. 그 생각하면 되잖아. 소종류의 변경. 종류. A첩은 똑같잖아. A첩은 똑같다. 소종류의 변경인 경우에는 소급표가 있죠. 소급표가 있지. 병합이 돼도 취소소송이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을 때 제기된 것으로 보니까 이 무효확인 소송이 제소기관 안에 잘 제기가 됐으면 괜찮은 거지. 이 취소소송이 무효확인 소송 제기됐을 때 보니까 그때 제기된 것으로 보니까 무효확인 소송이 제소기관 내에 들어오면 되는 거지. 포인트는 제소기관 안에 들어와야 돼요. 무효확인 그러면 안 돼. 무효확인 소송 제소기관 제한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없던 게 되는 거죠. 지금 병합이 됐잖아. 병합이 이게 최소소송이 제소기관 이후에 병합됐다는 거야. 그럼 병합이 원래 안 되잖아. 그런데 무효확인 소송이 제소기관 안에 잘 들어왔으면 취소소송이 이때 제기된 것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소기관 안에 들어오면 잘 됐다. 봐주겠다는 거죠. 병합이 잘 됐다. 그렇죠? 좀 지협적인 거죠. 지협적인 거 나왔죠. 괜찮으시죠? 그다음에 3번 갑이 무효확인 소송 제기 전에 이미 A 처분 위협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무효확인 소송의 수소법원은 갑에 무효확인 소송을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병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송병합의 방향성을 묻는 거죠. 지금 무효확인 소송 무효확인 소송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문제가 되는데 무효확인 소송 수소법원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것을 이송시킬 수가 있냐 이송시킬 수 있어 없어. 이게 둘 다 이제 이거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거고 이건 처분을 다투는 거잖아. 그렇죠?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송병합이 가능한 거잖아. 연관성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배상 이송병합 가능한데 방향성을 잡아야 돼. 이것을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에 갖다 붙여요.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에 갖다 붙여요. 민사법원에서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거예요. 행정법원에서 민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거예요. 민사법원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거죠? 행정소송 중심주의 그걸 생각해야지. 행정소송 중심주의 무효확인 소송을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병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민사소송이잖아. 이거 민사, 민사. 그렇죠? 민사법원의 소송을 병합시키기 위해서는 동종전차 동종절차 공통관할이어야 돼. 지금 공통관할이 아니잖아. 민사소송으로 갖다 붙일 수가 없죠. 행정법원으로 갖다 붙여야 돼. 그래서 이거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성. 방향성. 맨날 그것만 봐서 그래. 맨날. 그렇죠? 무효확인 소송 부당이득 받은 청구소송 막 그것만 봐가지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나오니까 이송병화 뭔가 이상해. 막 치소송 부당이득만 봤는데 무효확인 소송 부당이득 그것도 괜찮은데 갑자기 국가배상 나오니까 이송병화 헷갈리는 거죠? 그런거 이제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갑이 무효확인 소송 제기 당시에 원고적격을 갖추었더라도 상고심 상고심 중에 원고적격을 상실하면 그 손은 부족법한 것이 된다. 아주 답은 쉽잖아. 아주 답은 쉽잖아. 여러분 상고심에서 상고심에서도 상고심에서도 소송요건 갖춰줘야 돼 안 갖춰줘야 돼. 안 갖춰줘야 돼. 갖춰줘야 되지. 그렇죠? 만약 상고심에서 만약에 소송요건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각하되는 거예요. 각하. 그렇죠? 그래서 부족법가 된다. 만약에 이게 상실됐다. 소송요건이죠. 소송요건. 소송요건은 상고심에서도 직권조사사항이에요. 직권조사사항. 그렇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사했는데 원고적격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렇죠? 각하. 각하는 거죠. 제기한 사람은 좀 그렇겠지만 대부분까지 가가지고 원고적격 상실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 각하. 그런 거다. 그 다음에 8번 여러분 이거는 이제 행정절차법. 절차법. 옳은 거. 기업번. 의견제출제도. 의견제출제도. 우리가 청문 생각하시면 되죠. 청문. 의견제출. 의견제출 제도는 당사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수익적 행위나 수익적 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에는 적용이 없고 일반처분의 경우에도 적용이 없다. 세 문장. 세 문장. 세 문장을. 이거 다 봐야 되죠. 의견제출제도. 이것은 우리가 청문. 광희의 청문 생각하면 되죠. 우리 청문은 언제 하는 거예요. 침입적 처분을 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 의견제출제도 역시 침입적 처분을 하기 전에 하는 거죠.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죠. 그리고 수익적 행위나 수익적 행위 신청의 거부. 이거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어. 안 되지. 어. 수익적 행위는 이거는 의견제출을 할 필요가 없잖아. 수익적 행위 하기 전에 어. 나중에 어. 축하. 축하. 축하할 거 대비하세요. 축하. 축하주 안 나. 그게 아니잖아. 그쵸. 수익적 행위 하기 전에는 적용이 없고요. 그리고 수익적 행정 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 거부처분은 역시나 사전통제 의견제출. 이건 필요 없죠. 청문. 필요 없고. 그리고 일반처분. 일반처분인 경우에도 역시 적용이 없지. 의견제출. 청문 어떻게 해.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그쵸. 그런거지. 적용이 없다. 그래서 만든거죠. 만든거고. 그리고 니은번. 처분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며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중효과적 행정 행위. 그쵸. 처분은 상대방이 있고 제3자가 있다는거죠. 그럼 요거에서 요게 이중효과적 행정 행위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제 의견제출의 대상이 된다. 어. 요거 좀 애매하지. 요거 좀 애매하지. 그쵸. 이중효과적 행정 행위. 어. 복효적 행정 행위. 복효적 행정 행위 될 것도 같고 안될 것도 같고 뭐 요거죠. 제3자의 행정이 막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막 인인소송 막 경업자 소송 경원자 소송 어. 지휘승계 신고 수리 막 다 생각이 나잖아. 원칙을 봐야돼. 원칙을. 그래서 요거에서 이중효과적 복효적 행정 행위 제3자의 행정 행위는요. 사전통제 의견제출 제3자한테 그쵸. 지금 제3자한테 침입적이잖아. 제3자한테 통제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거야. 제3자한테 원칙적으로 통제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야. 근데 요러면 좀 달라지죠. 그쵸. 제3자라도 행정 절차에 참여했어. 행정청에 직권 또는 신청해서 행정 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인이다. 제3자가. 그러면은 이거 해야지. 침입적이면은. 근데 참가 안 했잖아. 이런 참가했단 말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다. 원칙. 그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 혹시나 혹시나 또 헷갈리려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지희승계 신고 수리는 뭐냐. 괜히 얘기했다. 지희승계 신고 수리. 그거는 그거는 양도인이 직접 침입적 처분의 상대방이에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는 얘기지. 처분의 직접 상대방. 그쵸. 요거는 처분의 이제 3자야. 처분의 이제 3자. 그 양도인한테는 이제 지희승계 신고 수리하기 전에 산업통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양도인이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해석을 해요. 우리 판례가.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 복휴적 행정행위 제3자 효 행정행위는 제3자한테 통제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 아셨죠. 직접 상대방의 그거는 양도인이 디귿번 디귿번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환수결정 퇴직연금 환수하래요. 뭔가 잘못 지급이 됐나 보죠. 환수결정은 당체에 의무를 과하죠. 잘못 지급됐으니까 당연히 이거 내놔야지. 싫어. 그러면 강제인수 이렇게 되는 강제인수 환수결정 의무를 과하는 침입적 처분이죠. 그러면 퇴직연금 환수결정이 앞서서 당체에게 행정조차법상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되냐. 이게 문제지. 이거 주의해야 되지. 환수결정 침입적이니까 침입적 처분 전에 사전통제 의견 제출 거쳐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맞아요? 아니지?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이게 그럼 환수결정 이거 되게 중요해요. 환수결정은 법령에 의해서 의무가 확정돼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 확정된 의무 법령에 의해서 바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환수해야 될 의무가 그런 경우에는 사전통제를 안 거쳐도 된다는 거예요. 사전통제 안 해도 된다. 이게 침입적이라도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확정된 의무 확정된 의무라면 그 의무에 대해서 어떤 청구를 한다. 그때는 역시 뭐예요? 이거는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앞서서 의견 진술을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위반이다. 그럼 틀린 거예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된다. 그래서 이거 대단히 이팔레 모르면 틀려. 그죠? 그래서 이게 법령에 의해서 확정된 의무인 경우에는 사전통제를 안 해도 된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사전절제 안 거쳐도 된다. 그리고 리을 번 행정청과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잖아. 맨날 나오는 거. 맨날. 행정청과 당선 사이에 청문의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이 있었다. 우리 청문하지 말아요. 청문 그런 거 번거롭기만 하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 협약이 협약 협약 체결하면 청문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지? 그죠? 이게 청문의 생략 사유가 아니라는 거 의견 청취 절차 배제하는 협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만한 규정이 없는 한 청문 실시에 관한 규정에 적용이 배제하지 않고 청문 실시하지 않은 때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문의 생략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협약 배제협약 그죠? 이건 절차법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생략 사유가 아니라 청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입적 처분을 하기 전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그죠? 어렵구나. 이거 맨날 나오는 거잖아. 아까 퇴직연구 환수결정은 서울시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거면 다 나오냐.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9번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환매가 나왔어요. 또 이걸 보니까 또 이제 헛 또 강론 또 이렇게 어플만 하면 또 이제 강론이 이게 나오죠. 그 의도가 그런 의도였어요. 그런 의도다. 옳지 않은 거 환매예요. 1번 환매 세트다. 환매 세트. 1번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됐어요. 그러면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다. 등기예요. 등기 포인트는.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는 환매권이 발생할 때부터 재촉기간 도가로 소멸할 때까지 환매권은 재촉기간에 걸리죠. 그죠? 재촉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돼. 안 그러면 행사 못해. 소멸할 때까지 이 사이에 환매권을 행사하고 행사할 수 있고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 대항.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이게 환매권을 행사하고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는 게 법조문이고 판례예요. 대항할 수 있다. 이게 환매 특약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매 특약 등기. 나중에 환매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 이게 환매 특약 등기. 환매 특약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지. 행정청. 행정청이 아니라. 그쵸? 그냥 사업 시행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 이거 이렇게 수용을 해갔다는 거지. 수용을. 수용을 해갔는데 더 이상 이제 이 사업 시행에 필요가 없게 됐어. 또 이게 토지가. 사업 시행을 할 때 공익 사업에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거나 또는 전부 미사용 상태다. 일정 기간 5년 10년 동안에 그렇게 된 상태다. 그러면 얘가 토지 소유자가 어 너네 땅 놀고 있으니까 다시 내가 사갈래. 이게 환매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수용이 된 상태에서 등기를 했다는 거야. 등기를. 나중에 내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등기를 했다는 거야. 환매 특약 등기 같은 거를. 그럼 이거 등기를 한 상태에서 어 이게 일단은 수용이 됐고 등기가 됐죠. 그리고 나서 아직 환매를 행사하기 전에 환매를 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제3자에게 처분을 했어. 토지를. 매매. 제3자. 이 토지를 옛 땅이잖아. 옛 땅이 수용되는데 얘가 다시 제3자한테 처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등기를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이제 등기가 이게 두 번째로 돼 있었잖아. 그럼 얘가 이제 3번 이렇게 얘가 이제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등기상 소유자다. 얘가 등기를 해갔어. 그럼 얘는 일단 환매 특약 등기를 한 거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다. 이게 먼저 돼 있잖아. 그러면 얘가 후순이자잖아. 후순이자. 환매. 환매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야 너 내놔. 야 너 내 땅. 너 나 등기 먼저다. 못 봤구나. 등기 잘 찾아봐. 내 등기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먼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등기의 대항력이야. 대항력. 그러니까 제3자에게 처음이 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선순이자. 선순이자. 그러면 얘가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 대항. 대항할 수 있다. 대항. 그렇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얘가 얘한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대항. 맞아요. 등기가 포인트예요. 등기. 그리고 2번. 환매권 성립의 요건으로써 협의 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매권 행사할 수 있죠.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 사업시행제의 주관적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주관적 의사. 사업시행제가 아니야. 이거 필요해. 한 20년, 30년. 공사하지도 않는데 필요해. 아 진짜 필요해.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를 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렇죠? 맞지? 그렇죠? 그게 아니죠? 객관적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토지 소유자도 어쩔 수 없이 수용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이 땅이 자기한테 필요한 땅인데 수용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얘가 필요 없게 되면은 공평의 원칙을 싹 얘가 가져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지. 가져올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 어떤 객관적인 사정을 보고서 판단해야지. 얘 의사만 보고서 판단하면 얘가 환매권 행사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중간적 의사를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거고요. 그다음에 3번. 환매권 행사. 참 이거 되게 내가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다. 빨리 가도록 할게요. 3번.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된기 청구소송에서. 그렇죠? 환매권 행사하면은 뭐예요? 환매의 효력이 생겨요. 환매가 됐으니까 얘는 청구권이 생기는 거지. 그럼 얘가 얘한테 받는다. 야 딱 내놔. 딱 내놔 하는 거지. 소유권 이전된기 청구소송에서. 사업시행자는 환매대금 증액 청구권을 내세워서.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의 차익을 지급할 것을 동시행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게 왜 나왔는지 몰라. 왜 나왔는지 몰라.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동시행항변이라는 게 모르지. 동시행항변. 이거는 쌍무계약에서. 쌍무계약에서. 우리가 매매계약 생각하면 되죠. 그럴 수가 있지. 상대방이 자기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권리의무관계가 대등하게 있다는 거죠. 쟤는 나한테 땅을 줘야 되고 나는 쟤한테 어떤 돈을 줘야 되는. 이거는 대등한 권리의무라는 거죠. 근데 쟤가 나한테 이행 청구만 하고 지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야 너 이행할 때까지 나도 이행 못해. 동시행하자. 동시행하자. 그거죠. 상대방이 이행 청구만 하고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나만 이행하면 그런 거잖아. 그렇죠. 손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니가 니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나도 채무를 이행할 수 없어. 그게 동시행하자. 이게 항변이에요. 쌍무계약에서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환매권 사업 시행자가 증액 청구권이 있다. 야 너 땅값 나한테 더 줘야 돼. 땅값 몰랐어. 이게 지금 환매라는 게 환매라는 게 얘가 일단 이거 등기는 빼고 이렇게 수용이 된 토지를 갖다가 토지 소유자 수용이 된 토지를 갖다가 이게 다시 사올 걸 이잖아. 환매. 그러면 환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알아야 돼. 환매를. 환매를 할 때 토지 소유자가 환매권 행사할 때는 얘한테 뭐를 줘야 될까요. 돈을 줘야 돼. 환매를 할 때. 공짜가 아니잖아. 이게 환매권 행사할 때는 이게 뭐를 줘야 된다. 얘한테. 보상금을 줘야 돼. 보상금. 얘가 수용을 당할 때 보상금을 받았을 거 아니야. 보상금을 받은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환매라는 것은. 얘가 현실적으로 수용당할 때 보상금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 받은 보상금을 주고선 환매를 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상금을 줘야 되는 것은 선이행이지. 선이행. 먼저 주고선 뭐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수정권을 제기하는 거죠. 야 너 내가 보상금 줬으니까 너 등기 나한테 이행해. 라는 거지. 근데 이 소송에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야 안 돼. 땅값 올랐어. 증액 청구를 한다. 이거는요. 이거는 동시행 항변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증액을 청구하자. 증액. 원래는 환매는 보상금 받은 보상금만 주면 되는 거예요. 받은 보상금 주므로서 의무가 끝나. 토지 소유자가 어떤 사업시행자한테 의무를 이행한다니까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지. 환매권은 행사가 된 거야. 그러면 저거하기에 행사가 된다. 보상금을 줬으면은. 근데 그것에 대한 증액을 청구할 때는요. 이 증액 청구권은 소송을 제기해야 돼. 환매권. 환매. 이게 환매 금액 증감 청구. 증감. 증액이겠죠. 여기서는 증감이 감이 아니고 증액이. 증액 청구를 하고 있으니까. 증액 청구 소송을. 이것은 민사 소송이에요. 민사 소송. 환매 금액 증액 청구 소송을 이걸 제기해야 돼. 제기해가지고 이 증액 청구권이 있는지 구체적 권리를 확정을 받아야 돼요. 청구권이 있어야지 주장을 하지. 지금 청구권이 지금. 지금 자기는 그냥 청구권이 있다고 그냥 주장을 하잖아. 이 청구권이 확정이 돼야 돼. 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청구권이 확정이 된 다음에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이렇게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어요. 증액을. 보상금만 주문을 할 거 다 했거든. 토지 소유자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증액을 청구할 때는 이건 소송을 제기해서 구체적 증액 청구권을 확정받은 다음에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을 동시행 항변을 주장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증액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 제기해가지고 증액 청구권을 확정받아야 돼. 확정돼야 돼. 어렵죠. 그런 건가요. 환매 세트예요. 환매 세트. 4번. 환매권 형성권. 환매권은 의사표시만으로 적극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해요. 보상금 줘야지 당연히. 보상금 주면서 적극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형성권으로서 환매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환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도달하면 소유력이 발생하는 거죠. 도달하면. 취소 해제권이랑 똑같지. 취소. 의사표시 적극하게 하면 취소가 되는 거지. 또 뭐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뭘 의무를 이행해. 그렇죠. 원상의 부분 그 후의 문제지. 그렇죠. 청산의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형성권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해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해요. 도달하면 되지. 도달하면.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어렵죠. 갈게요. 왜 이런 게 나와. 그렇죠. 10번이네. 참.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뒤에 또 있는데 강론이. 큰일 났네. 여러분 이거 보시면 10번. 이제 또 이제 총론이 나왔죠. 갑은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관할 행정청에 의뢰기 신청했다. 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이건 뭐지. 예외적. 예외적 허가 재량. 역시. 많이 풀어보니까. 이거 헷갈리면은. 헷갈리. 예. 제. 그렇죠. 예제. 이게 써놓고 하면 되지. 예외적 승인. 예외적 허가 재량.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일정 토지 기부채납 조건을 해가지고 이를 허가했다는 거죠. 조건 붙일 수 있잖아. 재량이니까. 그게 나오겠죠. 1번.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갑에 대한 건축허가. 이거 기속행위. 틀렸죠. 재량이. 그리고 2번. 갑은 부담인 기부채납 조건. 그렇죠.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증여기 때문에 이건 부담이죠. 의무를 부과하는 거. 조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고. 불복하지 않았대요. 이를 이행하지도 않은 채 기부채납 조건에서 정한 기부채납 기한이 경과했다면 이로써 갑에 대한 건축허가한 효력을 상실한다.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랬지. 지금 부담이잖아.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 부담의 불이행만으로 주된 수익적인 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당연히 없어지지 않는다. 상실한다. 그럼 틀렸죠. 부담의 불이행은 철회. 강지 집행 후속처분 거부 사유가 될 뿐이다. 그래서 틀린 거고. 그리고 3번. 기부채납 조건이 중대 영백한 하자로 무효라 하더라도 갑이 기부채납 이행. 또 이행이네. 그렇죠. 이행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증여는 그 자체로 사회적 수 위반, 강행규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 기부채납 조건은 공법관계. 그리고 이행. 이행행위는 사법관계. 그러니까 둘 사이에 영향이 없다. 그렇죠. 부담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행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그거잖아. 맞죠.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이거. 괜찮으시죠. 괜찮은 거야. 그렇죠. 괜찮은 거야. 4번. 4번. 이제 건축허가 자체는 적급하고 부담인 이제 기부채납 조건만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협성이 있다. 그러면은 가범 기부채납 조건부, 건축허가 처분 전체에 대해서 취소성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기부채납 조건만을 대상으로 취소성을 제기할 수 없다. 자꾸 이게 말에 구러이가 담을 넘어가면 안 돼. 부담이잖아. 그러면 이것만 취소성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지. 없다. 그럼 틀렸지. 뭘 뿐이야. 앞에 이런 거 자꾸 안 되잖아. 기타 부관인 경우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것만 딱 대해서도 다툴 수가 없잖아. 그렇죠. 다툴 수가 있다. 그리고 11번 강제입행. 1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 기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이다. 그렇죠. 이건 승계가 안 되죠. 이거 특이한 거잖아. 과징금 같은 거는 이거는 일신전속적 아니죠. 다 승계가 가능한. 과태료, 과징금, 압류 이런 건 다 승계가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일신전속적 승계가 안 되지. 2번. 행정대집행법상 건물철거 대집행이죠.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업법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하면 심의공익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하나여 허용이 되고. 심의공익을 해야 한다. 상당성. 다른 방법. 보충성. 보충성, 상당성. 이러한 요건에 대집행 요건의 주장 입증 책임은 처분 행정청한테 있다. 대집행의 요건은 누가 입증한다? 행정청이 입증하죠. 맞는 거지. 이런 건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3번. 대집행 절차가 인정돼서 행정청이 대집행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자기의무에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따로 민사어송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죠. 맞는 거지. 공법상 강제입행 가능하면 민사어송 제기 안 되잖아. 소액이 없죠. 그래서 4번. 국세징술법상 공매통지. 공매통지 자체는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이 아니라고 했지. 그렇죠? 공매통지는 이 처분이 아니죠. 항구성의 대상이 아니지. 그렇죠? 뭐가 뭐만? 공매. 그렇죠? 매각 결정. 매각. 그렇죠? 그것만 이제 처분이다. 그래서 공매통지 자체를 항구성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공매 결정. 공매통지. 공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공매 결정. 공매통지 첨수성 없고. 공매만 첨수성이 있는 거죠. 그렇고. 어렵지 않고. 판례. 1번. 이거는 다 아는 거잖아. 이건 우리 빨리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가야 되지. 그렇죠? 옳지 않은 거. 1번 질문. 건축허가 관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에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 지금 건축허가 내용대로 잘 완공이 됐잖아. 그러면 준공을 거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죠? 맞지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단의 사정이라는 것은 건축허가 자체가. 잘못된 경우. 그때는 준공 거부해야지. 준공 검사도. 그렇죠? 건축허가 자체가 잘못됐으면.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오면요. 대부분 준공 검사 나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렇죠? 2번.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 직검 말소하는 행위. 이거 한고정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응? 이거 우리 공중에서 많이 하잖아. 나만 많이 한 것 같아. 토지대장 직검 말소. 이거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잖아. 처분. 그렇죠? 아, 그렇지. 그걸 헷갈린 거다.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 신청 거부. 그렇죠? 소유자명의. 그거는 소유자가. 등기상의 소유자가 다퉜잖아. 그거는 처분성이 없죠. 이거 소유자명의가 아니야. 그런 말이 없어. 직검 말소야 그냥. 그냥 직검 말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직검 말소. 이건 처분이죠? 처분이다. 그걸 노렸을 수도 있어. 서울시에서 이게 나왔어. 소유자명의 변경 신청. 그게 나왔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리고 3번. 무화건물 관리장 삭제. 그렇죠? 삭제. 처분이 아니죠? 처분이 아니다. 삭제. 4번. 지목. 처분이죠? 처분이다. 어렵지 않지. 공증의 처분성. 이런 게 나와요. 그래도 기억내는 디귿을 이유를 써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래서 시간 잡아먹는 문제니까. 그래서 오른 거. 1번 지문. 공무원연금 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려고. 처분이죠? 처분이다. 려고 하는 자는 우선 급여지급 신청을 해서 공단 이유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공정책 이하는 등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된다. 그쵸? 이 결정에 대해서 무슨 조종 항공성을 제기해야 되지. 그쵸? 받으려고 하는 자. 그거랑 이거랑 비교잖아. 3번. 그래도 하나 건너뛰었잖아. 항상. 이렇게 나온 자. 한 번. 바로 나오면 비교되는 거니까. 그쵸? 3번부터 보면요. 법관 이미 수령했어. 이미 수령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거 반대. 그러면 이미 구체적 권리가 확정이 됐잖아. 한 달에 얼마 받을 권리가. 그쵸? 이 사람이 뭐를 다투죠? 지금 차액을 다투어. 차액을. 그쵸? 요게 지급규칙에 의해서 정한 정당한 명예의 퇴직수당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해가지고 차액지급을 청구하는 거야. 차액지급 청구. 이거는 무슨 소송? 당사소송이자. 당사소송. 그쵸? 요게 법원 행정처장이 거부를 했다. 이 거부는 뭐예요? 이 사람의 그냥 의견을 진술했을 뿐이야. 이 사람의 의견일 뿐이야. 주장에 불과하다. 이 사람의 주장에 불과하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별도의 처분성이 없죠. 법령에 의해서 확정이 된 권리를 행사하는 거잖아. 일부.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있잖아. 근데 그 차액을 다툰다. 그러면 뭐예요? 적극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당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거지. 요거 요거 반대잖아. 그쵸? 요거겠네? 2번. 2번. 2번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 구석진 거에요. 구석진 거. 보시면 행정청이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영가 보상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 영가도 안 내고. 영가 보상비 내라. 나 받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 영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냐는 행위. 이게 별도의 처분성이 있냐. 별도의 처분성이 없어요. 이거는 영가 보상. 영가 보상비는 지급일에 확정이 돼. 법령에 규정된 대로 지급일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청구권이란 말이야. 청구. 이 보상비. 영가 보상 금액은 구체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때의 지급. 지급일. 법령이 정하는 지급일에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제안했다. 그러니까 청구를 했는데 암소리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부작이. 안 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별도의 처분이냐. 아니다. 법령에 의해서 이미 구체적인 권리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급일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안 주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문소송. 당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별도의 처분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이것이 별도의 처분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고. 이거랑 똑같은.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4번. 이건 우리가 아는 거. 그래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주가 떠났죠.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 아니에요.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한 조합종의 결의 효력 등을 다툰 소송은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었대.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있었대. 그러면 인가고는 안고 인가저는 당사소송. 그거잖아. 그쵸. 이유라 하더라도 지금 총의 결의. 결의의 효력을 다툰 소송. 이게 뭐야. 당사소송. 이거 허용돼야 안 돼. 안 되지. 허용돼야 된다. 누구맘대로 허용되냐. 그렇죠. 총의 결의를 다투는 게 아니라 이때는 뭐다. 이 계획 자체가 구속적 행정계획이 되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다툼. 계획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는 안 돼. 결의. 이거 안에 대한 말이 있나요. 당사자로 다투면 안 돼요. 뭐를 항고로 다툴야 돼. 계획에 대해서. 인가가 아니라 계획이야. 이거 사업시행 계획도 똑같잖아.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고시가 있었으면은 계획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항고소송이죠. 인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거.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은 지방자치. 지방자치. 조금만 참으면 돼. 사업자치. 그렇죠. 이거 맨날 나오는 것만 나와. 지방자치법. 옳지 않은 거. 1번. 그렇죠.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사인이 베테더로 사용하도록 하는 저명허가. 이 저명허가. 도로 저명허가가. 도로의 본래기능. 도로의 본래기능이 뭐예요. 걸어가는 거. 통행이잖아. 통행. 이것과 무관하게.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하기. 활용하기 위한 것.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임대 유사의 저명허가예요. 임대야. 임대. 누구 특정인한테 뭔가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거 있잖아. 본래기능과 무관하게 임대를 해주는 거야. 도로 지하의 예배당을 하게끔. 도로 지하. 지하. 지하 예배당이다. 지하 예배당. 어떤 교회가 거기서 신도 기도하려고. 그렇죠. 그 도로 지하를 갖다가 이제 임대받은 거. 임대받은 거. 그게 이게 이거야. 그게 이거예요. 저명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기능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 예배당. 지하 예배당. 그렇죠. 사용가치를 실현하기.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주민소송의 대상이 뭐예요. 위법한 재무에게. 위법한 재무에게. 그렇죠. 공금을 갖다가 지출을 하는 행위라든지. 그렇죠. 공금을 갖다가. 그렇죠. 뭐 강제 집행을 안 한다든지. 공금 확보를 게을리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재산의 관리처분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위법한 재무에게. 위법한 재무에게에 대해서. 재무에게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해야 돼. 주민들이 소송 제기할 수 있잖아. 주민소송. 감사청구하고. 그게 이제 이것도 역시나 여기에 해당하냐. 위협한 재무에게 해당한다는 거지. 이걸 갖다가 임대료를 안 걷는다. 임대료를 안 걷어. 그럼 재산관리처분 이것도 위협하게 하는 거지. 임대료를 걷어야지. 그렇죠. 예배당. 예배당이다. 그러셨죠. 그거다. 그래서 위협한 재무에게 해당한다는 거죠. 이거 무관하게. 많이 나와요. 무관하게 재무에게. 그리고 2번. 지방가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은. 시도지사 주무국 장관은 시정만력을 내릴 수 있는데. 이때 시정만력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렇겠지. 그런 거예요. 시정명령을 하고서 만약에 이렇게 법령 위반 현재 공익을 해친다. 이러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지금 뭐예요. 감독권 행사 감독권 행사 감독권 행사를 할 때 이게 항고송의 처분이어야 돼요. 항고송은 항고송은 뭐예요. 감독권이야. 국민이 감독해. 아니잖아. 감독권 행사는 굳이 항고송상의 어떤 처분 개념에 해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감독권이잖아. 감독권. 그렇죠. 그냥 공익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면 되는 거죠. 감독권 행사를 하는데 이건 항고송상의 어떤 처분성이 있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것은 우리가 혹시 아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시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갖다가 40명, 40명을 정책지원요원으로 뽑기로 한 채용공고가 있어요. 서울시장이 그것을 했어요.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정책지원요원으로 40명 뽑는다. 근데 그것은 이제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그거는 무효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 주무부 장관이 이것을 갖다가 취소한 거지. 공고, 채용공고를 갖다가. 왜냐하면 공무원을 지자체에서 뽑으려면 어떤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 조례로 유급보좌인력, 지방의회가 유급보좌인력을 갖다가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느냐. 정할 수 없다 그랬지. 그치? 그 의회후보 사항이란다. 그거 생각하면 되지. 정책지원요원은 40명을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뽑아가지고 뭐 유급이잖아. 돈 주는 거잖아. 그 위에 상위법에 뭐가 있어야 된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의회후보 사항이 있다는 거지. 정책지원요원. 정책지원요원을 갖다가 뽑기로 한 거. 그 채용공고, 그 채용공고가 처분이냐고. 공고가 무슨 처분이야. 공고야. 그쵸? 그런 것도 다 감독청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감독권이기 때문에 굳이 항고소송. 이거 주간소송이잖아. 항고소송은. 국민이 다투는 거잖아. 거기에서의 처분성이 인정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 이것도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3번 교육학위에 관한 사무중. 자치사무에 대한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저 한목적성은 현재 이게 똑같네. 지금 이것도 시정명령이 시정명령. 아까 여기서 나온 거. 시발자치단체 사무에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 여기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정명령 할 수가 있잖아. 그쵸?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 법조문 아래 뭐가 있었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명령의 처분이 법령 위반인 경우에 하나인다고 했잖아. 그래서 바로 여기 나왔네. 바로. 그래서 자치사무에 대한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한목적성을 현재. 한목적성은 합법성이 아니잖아. 그러면 한목적성의 현재 결화였다면 그러한 사무에 집행은 재량의 일탈 남용한 경우로서 교육부 장관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틀렸죠. 한목적성은 합법성이 아니잖아. 지금 재량의 일탈 남용이다. 그러면 이것은 위협한 거니까 합법성이지. 합법성 감독을 한 거죠. 근데 여기 한목적성을 결화했다면 재량의 일탈. 이게 구렁이가 다 물러먹어야지. 한목적성의 현재 결화했다면 뭐 이게 아니잖아. 그쵸? 재량의 일탈 남용은 이건 합법성과 관련된 합법성. 위협한 거잖아.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한목적성을 결화했다. 그러면 시정명령을 할 수가 없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합법성 감사만 할 수 있잖아. 합법성 감사. 법령 위반된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건 법령 위반인데 이거는 법령 위반이 아니잖아. 한목적성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뒤가 틀린 거지. 그쵸? 재량의 일탈 남용도 역시 법령 위반에 해당해요. 법령 위반이다. 아이고 보시면 됐고. 다음에 4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관의 사무비용 분담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쟁조정 결정. 분쟁조정 결정. 이게 분쟁조정 결정이 언제 있을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상호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의견을 의견의 다툼이 있을 때. 의견을 서로 달리할 때. 그때는 이렇게 얘네들이 또는 단체장이 뭐 할 수 있냐면요. 신청할 수 있어. 분쟁조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한테 신청을 할 수 있거든. 분쟁조정 신청을. 그러니까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고. 분쟁조정 했죠. 근데 요것도 이제 불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이 분쟁조정 결정 자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느냐. 없어요. 조문이 없어. 우리 기관소송. 조문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분쟁조정 결정 자체 취소소송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때는 분쟁조정 결정 이거 기관소송 이거 규정이 없다니까 규정이. 우리 기관소송은 법령이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기관소송 안 된다. 그러면 한고성 될까? 한고성. 우리는 항상 그런 거 검토해야 되잖아. 기관소송 안 돼? 어? 그러면은 성관위 위원장 막. 한고성 안 되나? 막 검토하잖아 우리 판례가. 한고성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한고성도 안 된다. 지방자치법상에서 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다투지? 분쟁조정 결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 결정한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떻게 돼? 요거는요. 요거는 직무 이행명령의 규정이 준용이 돼요. 그래서 직무 이행명령같이 다툼돼. 그러니까 직무 이행명령은 직무 이행명령을 했는데 얘가 불이행하고 있어. 게을리해. 그죠? 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뭐 할 수 있죠? 상급감독청은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은 어떤 강제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행명령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즉 분쟁조정 결정을 받았는데 이거에 불만이 있다. 그러면은 이행명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기다리라는 거지. 그럼 후속 이행명령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행명령에 대해서 대원의 소를 제기하고 그 본안에서 분쟁조정 결정이 위협하니까 이행명령도 위협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지. 분쟁조정 결정이 나오면은 이거 이행해야 돼요? 이행하지 않아도 돼요? 이행해야지. 근데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행명령이 나온다니까. 행동 안 좋으니까 야 너 빨리 이행해. 너 뭐하고 있냐? 자냐? 이행명령이 나와. 게을리하잖아. 그럼 이행명령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소를 다투면 돼. 그거는 법조문이 있어요. 법조문인데 기관소송.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투면 되는 거야. 그걸 소외대상으로 해서 다투면서 본안에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나는 이행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지. 이행명령 그러니까 그것도 위협한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자체는 안 되는 거야. 분쟁조정 결정은 이거 자체는 법조문이 없어요. 아셨죠? 이거 다툴 수가 없다. 그다음에 15번 이거 참 왜 이렇게 기냐? 빨리 모르게 뭔 얘기를 기르죠. 그렇죠? 15번 행정청이 종정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처분. 경정처분이에요. 경정. 한국어성에는 옳지 않은 거. 1번 지문.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관. 경정청구기관. 이거 바꿔달라는 거지. 바꿔달라. 감액해달라.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신고납세 방식 조세. 신고납세 방식 조세는 자기가 소득금액이 얼마고 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됐고 다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때 내가 신고를 잘못한 거야. 그러면은 소득액이 많이 잡혔다. 그러면은 감액신고라든지 수정신고를 해야 돼. 수정신고가 이제 경정청구야. 경정청구. 근데 소득금액이 너무 많이 신고가 됐으니까 그것 좀 깎아주세요.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신고납세 방식 조세. 대표적으로. 그런 경정청구 기간이 있어. 언제까지. 근데 그런 경정청구 기간이 도가한 후에 경정청구를 했어. 깜빡했네. 깜빡했네. 그래서 경정청구 기간이 도가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을 경정하거나 뭐 거부를 하거나 이럴 의무가 있냐. 행정청이. 경정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 없어요. 경정청구 기간이 도가했으면은 이것을 갖다가 과세표준 이거 신고납세 방식 조세. 그렇죠. 소득세 같은 거. 이것을 갖다가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거절. 거부. 이게 처분이냐. 처분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왜. 이거 경정하거나 이럴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이 경정 거절을 했다 해가지고 이것이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이 기간이 도가하면은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 그래서 법령에서 당연히 못한다고 돼 있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거절한다고 이게 이거 자체로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제한되니까 이게 바로 이게 처분이냐.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지. 도가 되면은 법령상 경정 청구 기간이 도가 되면은 더 이상 이것을 갖다가 경정을 해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의무가 없는데 거절을 했다. 그렇죠. 이걸 탓할 수는 없는 거지. 대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참 이거 왜 나왔는지 몰라. 제가 아 이게 아래 맨날 증액경정 감액경정 나오니까 이거 하나 낸다. 신고납세 방식 조세에서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도가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될까요. 도가가 되지 않았다. 경정 청구 기간이 도가가 되지 않고 이제 경정 청구를 적법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납세를 해야 될 의무는 결정이 나오면 확정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경정 거절을 했다. 그러면 그건 처분이야. 그건 그건 처분인데 경정 청구 기간이 도가 됐잖아. 그러면은 더 이상 이것을 심리할 의무가 없다고. 법상 딱 끝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거절 저 거부 행위 자체가 이제 처분성이 없다는 거예요. 법 자체에서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도가 되게 전이면 이제 납세 의무를 확정시키는 결정이 돼버려요. 돼버린다. 이 경정 거절이. 그럼 그때는 이제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성을 제기할 수가 있지. 참 이러고 왜 나와. 안 나올 거야. 2번. 증액 경정. 흡수설. 그렇죠 흡수설.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나 경정에 대한 불복기간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 경정 처분만 항구성. 그렇죠 흡수해서 소멸하니까 장초 처분 없어지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그 항구성에서 증액 경정 항구성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협 사회를 주장할 수 없다. 없어. 있어. 죄송해요. 지금 소의 대상하고 본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하고 구별해야 돼. 지금 증액 경정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흡수해서 소멸하니까 없고 소의 대상은 증액 경정이죠. 증액 경정. 3월 1자. 100만 원이지? 100만 원. 그런데 그거를 소의 대상으로 다투면서 본안에서는 뭘 주장할 수 있냐면 당초 신고. 이거 신고 납세 방식이죠. 신고 납세 방식. 당초 신고나 결정에 위협 사회를 이거 본안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본안에서. 왜냐하면 당초 신고된 소득 금액이 거의 없다. 그런데 내가 이거 착오로 이랬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된 증액도 잘못된 거잖아. 그렇죠? 당초 신고로 인한 어떤 당초 처분이 잘못됐다. 그렇죠? 그러면은 증액 처분도 잘못된 것 같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안에서 주장할 수 있죠. 본안에서. 그렇죠? 이거랑 제가 항상 비교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뒤에 나왔다. 저 3번. 여러분 이게 요거는요. 또 증액 경정 또 나오죠. 흡수해서 소멸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절차하자다. 절차하자. 아까는 당초 신고지. 당초 신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그런데 지금 소멸한 당초 처분에 절차적 하자. 이것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죠. 승계되지 않는다. 증액 경정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절차. 절차는 굳이 당초 처분에 있는 절차를 다툴 필요가 없고 증액 처분에서 다투면 되는 거죠. 증액 처분의 절차가 잠재됐으면 그거로 끝나는 건인 거니까. 그런데 앞에 당초 신고 그것은 증액 처분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주장할 수 있고 이건 안 된다. 그리고 4번 감액 경정 감액 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황고성의 대상은 당초 부가 처분 중 경정 처분에 의해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당초 처분. 그렇죠? 당초 처분이 소멸하지 않는다. 대상. 소외대상. 그리고 적국한 전심 절차에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당초 처분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원처분주의잖아. 그러니까 전심 절차에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당초 처분을 판단해야 된다. 당초 처분. 왜 이렇게 맞냐. 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지방직이 좀 서울시에 비해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지방직은 원래 조금 지역적인 건 출제가 돼요. 되는데 그렇죠. 서울시에 비해서는 좀 많이 그랬다. 이번에는. 1번 화기약 어렵지 않다. 화기약 화기약이 있었다. 그러면 바로 없어지지. 그렇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실현당할 수 없다. 순행거군. 2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허가 취소에 변경을 요구했다. 행정청의 거부했다. 그러면 그 거부는 원칙적으로 항고성의 대상이 된 처분이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해가지고 거부가 됐다. 그럼 이거 거부 처분이 아니야. 아니죠. 왜? 변경 요구 신청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그 거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죠. 괜찮지? 어렵지 않다. 그다음에 3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항고성을 통해서 취소됐다. 그러면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 영업행위를 무허가 영업위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이 취소 처분이 나중에 취소 파괴리 나왔다. 취소 파괴리 그러면 이게 취소 파괴리 나오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취소의 소급표 그러면 이게 없으니까 영업허가 취소 처분 후에 영업 영업허가 있는 상태에서 영업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허가 영업이 아니죠. 맞고 4번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가정립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뭐가 확정돼? 불가정립이 발생해 다툴 수가 없는데 뭐가 확정돼? 그렇죠? 처분의 당사자는 당초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있잖아. 그렇죠? 이게 범죄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모순되는 주장 하든 안 하든 다 상관이 없죠. 이게 뭐예요? 당사자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힘 기판료예요. 기판료. 기판료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지. 남해의 17번 또 이제 강론이에요. 강론 참 강론이 뭐 이래? 그렇죠? 1번 지문 요것은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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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을 정하는 경우 제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이다. 맞고. 중앙행정기관 요게는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두고 있어요. 우리 경찰서 세무서 그거 말고도 지방노동청 뭐 이런 것들 그거 말고도 많아 출입국관리소 이런 것들 다 지방행정기관이에요. 근데 지방행정기관을 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 2번 일정한 관할구역 내에서 널리 일반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이것을 갖다가 보통 지방행정기관이라 해요. 보통 지방행정기관 여기에는 이제 뭐 세무서장이나 경찰서장에 속한다. 틀렸어요. 세무서장하고 경찰서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속해요. 그죠?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하고 그리고 그 중앙행정기관에 사무를 처리하는 거야. 특정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그래서 경찰서장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지금 요거 보통 지방행정기관이잖아. 그죠? 그 이렇게 뭐 정리를 하면 되지 뭐 어렵지 않아. 그죠? 항상 뭐 어렵진 않다. 그죠? 보통 보통 지방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행정기관이 있고 그리고 특별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이 있죠. 보통 지방행정기관은 중앙 특정한 중앙행정기관 중앙이다. 중앙 중앙 행정기관에 속해요. 속하지 않아. 죄송해요. 속하지 않아. 속하지 않고 모든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거야. 모든 국가사무 모든 글씨가 예쁘게 않아. 국가사무 너무 뒤에 썼다. 아셨죠?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속해요. 그리고 그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일을 하는 거야. 특정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이 보통 지방행정기관은 우리나라에 없다고 봐요. 없는데 없는데 단체장이 기관이임 사무 처리하는 것이 이거랑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지. 단체장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속하지는 않잖아. 그런데 모든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가 있죠. 기관이임을 받으면. 그죠? 일반적인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다. 그런데 단체장 같은 경우 기관이임을 받으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특별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은 많아요.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속해. 얘네를 속한다. 경찰서, 세무서 이런 다 여기에 속하는 거야. 그리고 그 특정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거지. 세무서 1, 경찰서 1. 그런 거 특정한 국가사무자. 특정한 국가사무잖아. 일반 국가사무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로 나누 수가 지방행정기관. 그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없어요. 없어. 그래서 뒤에 세무서장, 경찰서장은 이거는 특별 지방행정기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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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속하지 않고 이거는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거야. 그리고 국가사무자. 처리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고요. 그다음에 3번. 이게 그거지. 이게 단체장, 기관임. 국가사무가 국가사무자. 국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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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사무가 단체장한테 위임됐다는 거. 기관임이 됐다는 거. 기관임. 기관임이 수행되는 경우 이때는 단체장이 뭐가 돼요? 국가기관이 되잖아. 국가기관의 지위에 서게 되죠. 그때 단체장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보통 지방행정기관 지위에 있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봐. 이때는 단체장이 기관임을 받으면요. 국가사무를 갖다가 처리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는 국가행정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국가기관이다. 국가공무원으로 보는 거야. 두 가지 지위가 있는 거죠. 단체장은 자치사무 단체임임사무 그렇게 처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거고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 근데 국가사무를 이렇게 기관임 받아가지고 처리할 때는 그거는 그냥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 거야. 국가기관. 그때는 보통 지방행정기관으로 보는 거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속하지 않잖아. 단체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로 처리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국가 조직법 행정조직법이 나온 거야. 행정조직법이 안 나올 거야 이제. 4번 법령상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조치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뿐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갖지 못하는 합지행정기관의 의결기관. 맞죠? 의사결정 권한만 있잖아. 맞고. 그렇죠? 그런 거고 또 토지 보상. 이제 3문제 나왔다. 5분 안에 끝내. 5분 안에 7분? 오른 거 오른 거 이제 잔여지 수용청구예요. 잔여지 수용청구 그다음에 손실보상 1번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됨으로써 잔여지가 생겼죠. 그럼 잔여지의 가격 감소가 됐다. 이때는 잔여지를 종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잔여지 손실보상이 대상이 된다. 이거 이거 어설프게 알면 틀린다. 어설프게 알면 지금 잔여지 수용청구하고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잔여지를 종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곤란하다. 이거는 어떤 거 할 때 수용청구의 요건이야. 잔여지를 종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그때는 수용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수용청구를 못해. 그런데 지금 감가보상이죠. 잔여지 보상청구잖아. 잔여지 감가보상. 이것은 이런 제한이 없어요. 이런 제한이 없다는 거지. 잔여지를 종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잔여지인 손실보상이 대상이 돼요. 아셨지? 보상하고 수용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잔여지 수용청구잖아. 지금 보상청구하고 다른 거잖아. 수용청구, 보상청구 다른 거예요. 수용, 이거는 잔여지를 종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수용청구의 요건이고 보상청구는 이게 요건이 아니야. 이것은 법조음만 알아도 되는데 이게 최신 판례였어요. 맞아요. 답은 나왔네. 됐다. 2번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조차 거친 경우에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것도 너 수용청구하고 보상청구 똑같은 거 같아? 다른 거 같아? 라는 걸 물어보는 거다. 그렇죠? 지금 수용청구에 대해서 재결조차 거쳤죠? 그러면 수용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수용 재결만 판단을 한 거야. 수용 부분만 판단한 거지. 수용 부분만. 그럼 보상 보상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렇죠? 수용청구하고 보상청구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수용청구에 대해서 재결조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보상청구하려면 별도로 재결을 또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수용청구에 대해서 재결조차를 거쳤으면 수용 부분만 판단이 된 거야. 이게 수용 대상지인가 아닌가 수용이 이게 마땅하지 않은지 그거 판단이 된 거고 지금 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재결조차를 또다시 거쳐야 돼. 또다시 별개이기 때문에 거친 경우에 곧바로 보상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야. 보상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또 재결을 거쳐야 돼요. 아셨죠? 재결을 다시 거쳐야 된다. 별개다. 그다음에 3번 잔여지 수용청구는 당의 공익사업에 공사 완료일까지 해야 하지만 맞아요. 이거 이때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토지 소유자가 그 기간 내에 잔여지 수용청구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언제 소멸해? 언제 소멸해? 언제? 지금 여러분 이게 공사 완료일까지 해야 된다. 이 기간이라는 거는 이거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 이때까지 행사해. 이거 형성권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형성권 그러니까 이거 적극판 의사표시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거지. 소멸한다. 형성권 아까도 했는데 환매권 수용청구 그쵸? 그리고 또 하나 토지 수용청구 있었지. 매주 청구한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용청구 그것도 형성권 이랬잖아. 형성권 그러니까 의사표시 적극판 의사표시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하면 그쵸?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그런 거 했잖아.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해서 기각제결이 나왔다. 그러면 그 후에 불복할 때 무슨 소를 제기할까? 취소송 보상금 소송 괜히 얘기했다. 이게 형성권이기 때문에 수용청구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적극판 의사표시만 하면 수용에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제결이 나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어차피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불복을 한다. 수용청구 한 사람이 불복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보상금 소송을 제기하면 돼. 자기가 수용청구를 해놓고 어? 미안해. 취소 소송? 왜 취소 소송을 제기해? 내가 수용청구 했으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어? 미안해. 취소? 그러면 소를 제기 안 하겠지. 그래서 저는 그냥 기각제결을 받았는데 왜 또 그렇죠? 그래서 수용청구 형성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뭐 기각제결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투는 소송은 보상금 소송이라고 했죠. 그것도 연관이 있는 거고. 수용청구. 다음에 4번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를 의사표시를 했다. 지금 잔여지 매수청구를 먼저 해야 돼요. 수용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매수청구를 매수청구는 이건 사업시행자한테 사업시행자. 그럼 사업시행자한테 매수청구를 했으면 그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수용위원회의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까? 없지. 없지. 왜?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 참. 다르잖아. 그렇죠? 지금 매수청구는 사업시행자한테 하는 거고 수용청구는 토지 수용위원회한테 하는 거예요. 토지 수용위원회. 얘한테 한 요게. 얘한테 한 요거냐. 아니지. 얘한테 한 건 매수청구예요. 얘한테 수용청구 할 수 없어. 그렇죠? 뭐 특별한 사정. 뭐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청구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뭐 이런 사정에는 없는 한. 그렇죠? 얘한테 한 것만으로 얘한테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있다. 그래서 틀린 거고. 그렇죠? 여러분. 잘 해야 돼. 아셨죠? 잘 해야 돼. 그렇죠? 뭐. 그. 제가 막. 떠드는데. 막. 뭐. 옆에 막. 틀리게 걷다 하더라도. 말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말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뭐. 정신없이 하니까 막. 오엑스가 옆에 틀릴 수도 있어. 그렇죠? 뭐. 뭐. 끝까지 해야지. 그렇죠? 3분. 3분. 법령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 별대요. 이거 법적 근거. 필요 없는 거. 법적 근거. 기역번. 수익적 처분의 재량행위를 하면서 침입적 성격의 부관을 부관한다. 오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재량행위. 부관 부관. 가능하잖아. 법적 근거 필요 없죠? 당연히 필요 없고. 그 다음. 니은번. 부관인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적 행정이 철회. 수익적 행정이 철회할 때 법적 근거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필요 없다. 그리고 디귿번. 부자기 의무를 위반으로부터 생긴 결과 시정을 위한 자기 의무를 명한다. 이때 필요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래서 이거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아. 헷갈려.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 잘 할 수 있으랄 믿고. 부자기 의무 위반으로부터 당연히 자기 의무. 이게 위반이 도출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 의무를 명할 수 있는 전환 규범이 있고. 그 규정의 근거에서 명령을 하면 의무가 생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대집행 가능하다. 그죠? 리을번. 철거 명령 위반을 이유로 대집행을 하면서 철거 의무자인 점유자에 대해서 퇴거 명령. 이 퇴거 명령을 할 때. 대집행을 하면서 퇴거 명령을 할 때 별도의 집행 권한은 필요해? 안 필요해요? 별도의 집행 권한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뭐지?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어요. 참 푸른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너무 힘드네. 별도의 퇴거 권한이 필요가 없어. 집행 권한이. 이게 부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잖아. 부수적으로. 그러면 이거 대집행 할 때 그냥 거기 계세요? 그래? 대집행 하면 큰일 나지? 부수적으로 나오세요. 빨리. 이거 퇴거해야지. 퇴거해야 될 의무가 있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이거 부수적인 퇴거 조치. 부수적인 퇴거 조치. 법적 권한 필요가 없죠. 부수적 의무기 때문에. 부수적 의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번.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끝까지. 오른 거. 1번. 국가공무법상 직위지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제,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조처법 규정이 적용된다. 아니지. 이거 얼마 많이 나왔어요. 이거 아마 서울시에도 나왔을 거야.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이게 작업을 할 때 이게 막 보이더라고. 비슷한 게. 직위지처분. 일반직 공무원 직위지처분. 이건 행정조처의 준환절차를 거치잖아. 그러니까 또 일반 법인 행정조처법 규정이 적용돼야 안 돼. 안 되죠. 공무원 인사한계 법령의 징계청 같은 거. 그럴 때는 행정작용 자체가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리고 성질상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적용이 되지 않고. 두 번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채용호부자 명부에 등록한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결격사유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은 채용호부자 명부 등록시가 아니라 임용시예요. 임용시. 임용시. 임용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채용호부자 명부는 여러분들 다 이제 붙으시면 합격하시면 작성이 돼요. 그럼 그때를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임용시. 임용시. 15 거치고. 거치고. 임용장을 받을 때. 그 임용장의 날짜가 적혀. 그러면 그때가 임용시야.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임용장을 수여 받을 때. 또는 임용 통지를 받거나. 그렇죠.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이거 합격하고 나서 바로 이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 합격을 하게 되면 채용호부자 명부에 등록이 되고. 그 등록이 된 자를 갖다가 시험 실시 기간의 장이 임용권자한테 제청. 즉 추천을 해.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은 임용권자가 그 명부에 적혀있는 자를 갖다가 임용을 하는 거예요. 임용을 하는 거다. 일단은 뭐 그 다음에 뭐 15 거치고. 그렇죠. 임용. 실제로 임용이 된다. 그때. 실제로 임용이 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채용호부자 명부는 애진창의 결착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틀렸고. 3번. 지방자치단체 장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체로 전출한다. 나가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체로. 야 너 나가. 그러는 거지. 그러면은 그 나가라고 그 얘기 들은 그 공무원은 기분 안 좋잖아. 동의를 해야 될까요. 동의를 안 해도 될까. 동의를 안 하면 인간의 존엄성. 다른 지방자체로 전출을 하는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 뭐 여기 당의 공무원. 당의 공무원에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해. 동의가. 근데 동의가 없었어. 동의 없는 전출명령. 이거는 뭐가 있을까.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그러면 이 하자의 정도가 무효냐. 무효는 아니에요. 무효는 아니다. 그죠. 무효는 아니고 치수사위로 봐요. 일반적으로 치수사료 본다. 무효는 아니다. 참 이거 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나오면 동의가 필요하다. 당연하지.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뒤에 무효이다. 이렇게 막. 무효는 아니에요. 또 이러고 있다. 그죠. 이거는 이 전출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전출명령 하니까. 어 기분 나빠가지고 어떻게 나 출근을 안 한 거지. 출근을 안 하니까 징계처분을 한 거야. 징계처분을 하니까 이 공무원이 취소성을 제기했어. 취소성을. 이 전출명령 내 동의 없었다. 그러니까 징계처분 위협하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판례가 어 맞다. 네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그래서 이 전출명령 같은 경우는 취소사유 인정을 했고. 여기에 위협한 전출명령에 근거한 어떤 징계처분. 이것도 위협하다. 이렇게 본 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 동의가 있어야 해도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쁘죠. 그리고 이렇게 지방자체. 한 번 읽어보면은. 다른 지방자체로 전출하는 것은 인명권자를 달리하는 이동이에요. 인명권자. 다른 지자체로 옮기는 거잖아. 인명권자 단체장이잖아. 지방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필요하고 또 하나가 전입을 하게 되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입이잖아. 데리고 오는 거잖아. 받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 보내는 사람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지. 그죠. 이 받는 전입을 하는 지방자체 단체장도 그죠. 그 공무원 좀 보내달라. 이러면은 이 단체장. 보내는 지방자체 단체장의 어떤 동의도 있어야 되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보냄을 당하는 공무원의 동의도 있어야 된다. 그죠. 다 동의가 있어야 돼. 그리고 4번 이제 4번 참 요거는 법조문이야. 법조문 법조문. 아 이런 참 법조문이에요. 보시면은 4번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은 인명권자는 직제와 정원이 개정 폐지되거나 과원됨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을 면직. 그러니까 직권면직이거든. 직권면직 요런 사유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아. 그래서 직권면직 시킬 때는 인명의 형태. 업무 실적. 그죠. 이런 거 잘 봐야죠. 사람 자르는 건데 이렇게 함부로 자르면 안 되지. 그죠. 이런 거 다 보고선 면직 기준을 정해야 돼. 이게 면직 기준을 상당히 잘 정해야 되죠. 면직 기준을 정해야 되고 이 경우 그리고 면직 대상자도 이제 잘 정해야 돼. 면직 대상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인사위.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요거 우리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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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면직 시. 특히 여기에 직제와 정원 개폐로 인한 직권면직. 요때는 이제 면직 기준을 상당히 잘 정해야 돼. 그죠. 신중하게 정해야 된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또 하나가 면직 기준뿐만 아니라 면직 대상자도 이렇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에이코. 이거 참. 참. 이게.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데 참 그렇잖아. 그죠. 찍기에도. 어. 이거 뭐. 이거 뭐가 틀렸지. 갑자기 요거 나는데 요거 요거. 어. 다 헷갈린다. 그쵸. 다 헷갈린다.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는 요거 조금 나와요. 이게 임용실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요거는 전출명. 그냥 동의 있어야 된다. 까지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취소사유. 그렇게 좀 알아.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넘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다. 일단은 뭐 직권면직 기준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거 잘 정해야 된다. 그쵸.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쵸. 끝. 상당히 오랜 기간. 오랜 시간 동안. 그쵸. 했죠. 자. 이제 그 7급. 그쵸. 지방직 7급. 기출 해설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어렵게 출제가 됐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막 이렇게. 총론을 풀다 보니까. 또 강론이 등장하고. 총론을 또 풀다 보니까. 강론이 등장하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쵸. 일단은 아는 것부터 푸는 거죠. 아는 것부터 풀고. 그리고 강론 문제는. 아 내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나중에. 조금 하면 그거는 이제 대비가 돼요. 그거는 나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기출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이 다 됐던 거예요. 이런 게. 아 물론 좁은 빼고. 좁은 빼고. 그렇죠. 다 기출이 됐기 때문에. 기출 문제 또 이제 공부하시면 충분히 점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지금 이렇게 기출 해설을 한 의인은. 꼭 여러분들이 기출 다.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해야 되잖아. 앞으로. 그럴 때는 이렇게 기출 문제. 최신 기출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거의 어느 정도. 이게 거의 암기가 될 정도로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그때그때 봐서 좀 복습을 해주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또 따로 또 이제 봐야 될 부담감도 적어지고 또 나중에 똑같은 문제 나왔을 때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거를 꼭 복습을 해서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방직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